다리 길어 보이지? 어쨌든 재수가 처음이야. 아 진짜요? 거침질해.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짓 같지가 않아. 저기 저쪽 방도 있어. 이 방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? 이 방은.. 서재예요?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. 이 방은 처음 들어온다. 자전거는 손에 댄 적도 없어. 한 번도 안 탔어 진짜. 새 거구나 아니야? 공만 깨끗해. 중요한 거 바람 빠졌다. 한 번도 안 탔는데 바람 빠졌어 봐봐. 그럼. 바람 빠졌어. 사고 안 타면 바람 빠지는 거죠? 이야. 어쨌든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온 이유가 우리 집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. 사실 우리가 기록도 중요한데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해요. 지숙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.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라 동네 안저씨들이라고 해서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주부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. 백화점 문학센터 있잖아요. 부르는 수준으로. 네. 그러면 그 수준에 알맞는 곡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지숙이 좋다. 원, 투, 원, 투, 슈퍼. 어. 어. 아유, 왜. 저기 쳐다봐봐. 아, 왜. 나무가 안 들어있어. 형도 여기서 쳐다봐봐. 형도 여기서 쳐다봐봐. 형도 여기서 쳐다봐봐. 구멍나무야? 뭐라 한 번 떼고 있거든. 나무가 안 들어있어. 지금 기억나는 건. 이게 포인트예요. 이게 두 동작에 들어가네 그럼 지숙아. 네. 이거 하고. 너무 쉽다. 그럼. 너무 쉬우니까 한 명씩. 한 명씩 한 번 보고. 어. 그렇지. 그런 느낌이야. 그렇지. 그런 느낌이야. 그렇지. 그런 느낌이야. 좋아, 좋아. 그렇지. 신내렸네. 와. 진짜 힘들어했어요. 진짜 힘들어했어요. 와 완전. 너무 힘들었어. 너무 힘들었어. 이제 정수부만 남으신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너 되게 귀엽고 깜짝해. 진짜 귀여워. 우와. 태권마 한 번 봅시다. 지금 공연 캐치로 하려고 그럴까요? 지숙이가 오빠 정말 잘해요 이러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게 참. 잘하는 거야? 어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아니. 느낌 좋아. 아니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이 곡은요. 무슨 착하면 되는 거야. 그래. 완벽하게 구해내려고 하시네. 아. 왜냐면 오빠는 끌려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얼굴 돌그룹이잖아. 아. 오빠는 잘하시는데요? 괜찮네. 어. 다음으로 다음으로. 자. 보이를 찍었죠? 더 쉬워요. 배고플 때 배를 만지는 것처럼 아. 네. 으응. 했어요. 어흥. 어atable. 아니 아니 앞으로 말고 저렇게만이에요. 이걸 밑으로 가주면 진짜. 약간 약간 예배해보면 그 뒤로는 앞으로 와야 될 거에요. 앞으로 와요 뒤로? 앞으로는 뒤로 또 가지. 아니 뒤로만 와봐.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뒤로만 가라고? 아 위로 왔잖아. 나 이거랑 못 하겠어. 아 왜? 19금철인데. 아 19금철인데. 발을 갖다가 위로 올라가겠지. 어떻게 해 그 올바를. 아니 그게 아니지. 아니지 그게. 봐봐. 이러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. 그래. 꽉 두려워 주지 말고 막판에 그냥. 아니 최선. 우리 꼬기잖아요 앞을. 둘이서 둘이 비로. 봐봐. 내가 다 올라 오를 했네. 아니 위로 올라가준 거야.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 봐봐.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 왜, 왜 위로 올라갔잖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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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는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. 오케이. 꾸찌리 꾸찌리 하면서 골반을 뒤로 튕겼다 앞으로 와야 돼요. 이렇게.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.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